언니가 진짜 엉덩이, 그냥 엉덩이밖에 없어. 무게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쨌든 그곳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디테일한 곳에 자극을 주는 거지. 이게 무게만 빡빡 이렇게 하면 그냥 큰 근육만 커져. 그러면 언니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. 솔로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더라고. 되게 힘든데 희열이 있어. 되게 힘든데 희열이 있어. 희열이 있어. 되게 예쁘잖아, 몸이 이제 만들어지고. 저거 나 아는데 저거 박나래 거짓말 표정이야. 저거 안 듣고 있다는 얘기. 진짜로. 그냥 라디오 틀어놨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? 나는 알잖아, 나 데이트 때 저거 똑같은 거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파스타 숨길 때 누나라는 거 오늘 하루 보내면서 느낀 거는 너무 다 재밌어. 몰래, 몰래, 몰래. 내가 안 먹을 때 먹었네, 안 먹을 때 먹었네. 정신도 오늘 차려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릇에. 진짜로. 희열이 있어. 희열이 있어. 희열이 있어, 희열이 있고. 되게 몸이 이제 만들어지면 너무 막 뿌듯하고. 뭔가 예쁘고. 거짓말이라니까. 그게 중요해. 그 중요해. 몇 개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돌린다니까 이 말들을. 그런 거라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 그게 중요해. 내 말이. 그래, 그래. 정말. 나 치팅을 안 했어? 저는 안 했어. 왜? 그냥 무너지기 싫어서? 그냥 무너지기 싫어서? 어, 뭐야? 좋아, 좋아, 좋아. 질문해놓고 이제 대답할 시간에 먹는 거야. 부용량 올리고. 체질 방 빼고. 그러니까. 언니 그. 그냥 언니가 언니 같이 먹고 싶어. 이렇게 하면. 안 들리는다, 안 들리는다. 훨씬 들리는다. 아직 그 본성까지는 안 바뀌었거든. 본능이 있거든, 본능이. 이게? 광기다, 광기. 왜 이렇게 맛있네, 이거. 거기 가서 한번, 같이 한번. 야, 무게 한번 쳐야지. 야, 무게 치고. 야, 이제 좀 살 좀. 프라이데이.